서창윤씨, 윤재아씨, 윤소정씨, 고용씨, 장영남씨, 정다미씨, 오희빈씨, 김영업씨, 곽수성씨, 이시영씨도 우리 주인공분들하고 더욱 편안한 드라마를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자 이제 앞에 1표에 다 붙여져 있죠? 네 1표가 붙여져 있습니다. 자 이제 한 분 한 분 저희가 포토창을 시작할텐데요. 우리 드라마는 우한 그녀가 아니고, 예쁜 그녀가 아니고, 역기적인 그녀입니다. 그래서 배우분들께서 오늘 최대한 자신있는 포즈, 그리고 또는 역기적인 포즈를 위해서 보여주실 예정입니다. 자 한 분 한 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08일 이후 2년 만이시죠? 2015 SBS 연기대상 대상률이 나는 윤원씨. 네 무대에 위로 나와주세요. 네 이번에는 보성시대 까도랑, 까도랑입니다. 전회로 마쳤는데, 우선 저쪽부터 한번 편히 힘들어 주십시오. 편히 힘들어 주십시오. 손 살짝, 네. 방송하고 있으면 편이 될 때, 네 그리고 오른쪽으로 보시고요. 자 여기서 네 본인이 전회받으세요. 전회로서 보여줄 수 있는 이 팩팅의 포즈. 딱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액션. 아, 이만큼 더 이렇게 푸는 퇴근은 없습니다. 네. 자 우리 수상자분들 뿐만 아니라 작년까지 전회받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 들어주시고요. 자 다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1년 만입니다. 퍼프 하면서도 아름다웠던 이 기억이 있는데요. 오현재씨 나와주시죠. 조선시대 태국. 태국이며 해명 감기 역을 맡았는데요. 시선이 역시 다섯부터. 다섯부터. 가운데 좀 한번 살짝. 네. 가운데도. 가운데도. 네 그리고 오른쪽으로요. 이제 가운데를 보시고. 자 균형하려 포즈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오오오오. 자 짧아요. 단순히 못 찍으신 기대도 되십니까? 오오오. 다시 한번 머리를 펴. 네. 네. 어우 활약을 해줬으면 잘 다녀려는 하루가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주시고요. 자 어휴. 점점 더 불을 이루어졌습니다. 다음은 CNBLUE 멤버입니다. 이제는 연기자로도 돈 3개 없습니다. 이정씨 나와주시죠. 자 스피프트 중에서 모든 사람의 마음을 훔쳤다. 그래서 홈란입니다. 자 일단 자세히 한번 손을 힘들어주시고요. 힘들어주시고. 자 다음데도. 다음데도. 그리고 오른쪽에도. 힘들어주시고요. 자 순남입니다. 가운데 보시고. 순남으로서. 네. 여심남심. 다음 차례입니다. 자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액션. 아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두 손을 모았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우 잘하셨습니다. 마무리까지. 자 다음은 우리 드라마 통해서 꼭 지켜보셔야 할 연기전입니다. 정대현 역의 김윤현 씨 모시겠습니다. 자 유네 씨. 전부 손님들 하신 거 잘 보셨죠? 네. 우선 좌측부터 보시고. 서로 힘들어주시고요. 그리고 가운데 똑같이. 네. 그리고 오른쪽에도 힘껏 힘껏 해주시고. 자 욕망의 하신이라고 표현이 되는데요. 가운데를 보시고. 그래요. 유네 씨만의 표준. 하나 둘 셋. 욕망의 하신. 아니 돈이만의 표준을 보이셨죠? 네. 자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짱짓하게. 네. 하트 한번. 네. 알아줬습니다. 잠깐만 들어주시고요. 자 일단 저 순종 들겠습니다. 내년 이분을 또 2년만에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 강남이 서성일해졌기 때문입니다. 네. 그때도 악영. 이제 다시 한번 대한민국 최고의 악영. 악영 최고라고 듣습니다. 정은희 씨 모시겠습니다. 아 대답이 너무 느껴집니다. 시선 저쪽부터. 저쪽부터. 네. 손 한번 부르기. 아우 가운데로. 네. 그리고 오른쪽으로 한번 보시고요. 보시고. 자 정은희 씨.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기자님들. 그리고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 분들이 신장이 떨릴 정도로. 강렬한 프로즈. 굉장히 강렬한 프로즈. 하나 둘 셋. 액션. 아우. 네. 떨리네요. 역시 기대를 저으려는 우리 정은희 씨. 감사합니다. 자 그래요. 뭐 예. 자. 네. 마지막 무대. 우리 피날레를 장시하셨군입니다. 독중할량으로 소개되고 있고요. 이름도 춘풍. 키명타 씨. 오시겠습니다. 아우. 아우. 고거 인사해 주시겠고요. 손 한번 흐려주시죠. 손 한번 흐려주시고. 네. 자 제가 말씀드린대로 우리 드라마 주목이 역기가 힘드네요. 네. 오늘은 역기를 담당을 하셔야 될 텐데. 서풍기죠. 서풍기죠. 아 집에 댁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네. 또 살아동을 가리고 있고. 네. 동강을 하면 셰으면 돼요. 네. 네. 행동이요. 그렇죠. 그러면. 조언이 잘 갔다 오라고. 네. 건강하게 잘 갔다 오라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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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갔다 오라고. 전장하자 같이 하겠습니다. 네네. 네. 조언할게요. 안녕하십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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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정말 잘 오셨습니다. 역시. 네. 정말 감사합니다. 아. 이런 재미있는 포즈는 sbs 드라마 발표에서만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곧바로 그러면 커플샷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원씨. 오연설씨 나오십시오. 자. 네. 여기서는 네. 일단 다정하게. 다정하게. 네. 수만씨 옆쪽부터. 옆쪽부터. 네. 그리고 가운데로. 가운데로. 네. 그리고 오른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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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 다음에 이제 오연설씨가 네. 주원씨. 어깨. 손을 살짝 한 번만 해주세요. 어우. 좋아요. 어우. 좋습니다. 네. 깜치 두고. 아주 맛있습니다. 네. 자. 그럼 여기 잠깐만 계시고요. 자. 심술을 한 번 부려보겠습니다. 김윤혜씨 나와주시죠. 네. 네. 나와서. 네. 아니요. 같이 서주세요. 같이 서주시면 됩니다. 네. 자. 두 분. 여기서 주원씨. 네. 내일이면 이 자리를 따라할 주원씨께 최대한. 네. 사랑의 어필을 한 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수선은 저쪽부터. 저쪽부터. 네. 네. 가운데로 보시고요. 네. 오른쪽으로 보시고요. 네. 네. 아우. 깜짝이야. 하트. 자. 이네씨. 네. 자. 마지막 한 컷으로. 자. 저기. 두원씨는 가운데를 보시고. 두 분은. 네. 두원씨를 보시면서. 하트 한번.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트. 아우. 좋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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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잠깐. 네. 네. 방금 이제 또. 세 분이 같이 촬영하셨는데. 미처. 저기. 토지. 목걸이. 토지가 있다. 그러면. 여기서 같이 한번 보이시죠. 팔짱 한번 껴주시고. 껴주시고. 시선 저쪽부터. 역시. 이렇게. 네. 그리고. 네. 오른쪽으로. 네. 가운데 다시 마주시고요. 두 분은. 사랑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트 한번 살짝 해주시겠습니까. 하트. 네. 네. 그래. 두 분이 손을 한번 모아주십시오. 모아서. 네. 네. 자. 아유. 잘하셨습니다. 네. 잠깐만 지금 두 분 들어주시고요. 자. 다음은. 오연서 씨. 이정신 씨. 나와주시죠. 자. 두 분. 앞서 두 분에게 질 수 없죠. 자. 하트마저. 아. 하트. 자체부터 한번. 손을 한번 해주시고. 네. 가운데도. 네. 그리고 오른쪽으로 봐주시고요. 자. 역시. 가운데 보시고. 하트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아. 네. 두 분 만에. 특별한 하트가. 자. 완성하겠습니다. 아우. 멋집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잠깐만 들어주시고요. 자. 다음은. 정혜 씨. 김윤태 시점을 하시겠습니다. 자. 여기서 두 분은. 네. 아빠와 딸로 나옵니다. 네. 자. 이렇게. 이렇게. 손장 한번 떼어주세요. 살짝 떼어주세요. 손을 덮으십시오. 이렇게. 손을 살짝. 손 살짝 한번 힘들어 주세요. 아빠와 딸. 네. 네. 왼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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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빠와 딸이니까. 저희가 과학부 좀 부탁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름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식으로. 자. 다음은. 주완 씨. 심형 탈승을 주겠습니다. 자. 한 분은. 군대를 다녀오셨고요. 한 분은. 이제. 가십니다. 자. 그리고. 가위로. 가위로. 바로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츠를 그러면 시작해서 하츠를 꺼내겠습니다. 시선은 자쪽부터. 자쪽부터. 네. 그리고 가운데. 네. 가운데. 네. 여기서 이제 마지막 끝을 저희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심형 탈승이 조금 전에 보이셨던 피트죠. 피트체제죠. 여기서 다시 한번 주완 씨가 잘 보시게끔. 다시 한번만 보여주시면. 주완 씨도 다시 한번 따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계속 하셔야 돼요. 네. 가겠습니다. 피트체제로 골짜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둘. 셋. 하나. 둘. 셋. 넷. 스톱. 잘하셨습니다. 아우. 잘하셨습니다. 자. 네. 정말 멋진 두 분의 회에 계속되길 저희도 기원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연기자분들 다 나와주시죠. 네. 다 나와주시고요. 제가 순서를. 어. 지금 앉으셨던 순서 그대로. 네. 가운데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대로. 자. 여기서 이제. 그. 저희가 화이팅을 갈 거예요. 화이팅을 갈 건데. 아.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른쪽 어깨 살짝 내리시죠. 네. 오른쪽 어깨 살짝 내리시고. 저. 아마 1층에 오신 분들은 오늘 이제. 그. 드라마 벌표를 축하하는. 드림이. 네. 그. 그. 하언도 올렸을 텐데요. 거기서 굉장히. 인상적인 문구가 있었습니다. 원래는. 시청률 1을 향해. 경향이라는 문구가 있었는데요. 우리 드라마는. 1등 한 겁니다. 자. 하나 둘 셋 하면. 파이팅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신 손가락. 자. 엽지적인 균형. 하나. 둘 셋. 파이팅. 네. 시선은 좌측부터. 네. 그리고 가운데. 네. 오른쪽. 네. 다시 가운데 보고 서주시고요. 자. 살짝 내려주시고요. 자. 일단 내려주시고. 자. 저희 연기자분들 무대에서 굉장히 재미난 포즈를 보이셨는데.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흐뭇하셨습니다. 이제 올라오실 차례입니다. 드라마계에서. 오치석 감독님. 무대에 오시겠습니다. 자. 감독님은. 예. 복도로 하지 마시고. 가운데 서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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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얼굴이 빨개지니까. 빨간 도르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제가 또. 하나 둘 셋. 파이팅하면. 어미석을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좌측부터 돌게요. 자. 엽지자입니다. 다시 한 번. 하나 둘 셋. 파이팅. 네. 좌측부터. 네. 그리고 가운데. 가운데. 오른쪽. 오른쪽. 네. 바라겠습니다.